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아오니저택 알파벨 로어 특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은 F의 동굴이구요 요기에 무서운 F가 있네요 자 지금 이 F가 우리 슈퍼파워를 낼 수 있는 보석과 알파벳 A친구를 납치해서 저희는 보석과 A를 구하러 이 동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보석과 A를 납치해갔어 Y E E 도대체 E 도대체 E 도대체 왜 Y E 리아는 E네 E 리하 E W 더블 더블 F가 더블 E W 이건 뭐야? Q Q다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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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를 구해내자 A야 내가 구하러 갈게 A가 죽어버렸어 우리가 A에 대한 복수를 해줘야돼 F녀석이 갈기약이 찢어버렸다구 F녀석이 갈기약이 찢어버렸다구 안되겠다 우리가 이 보석을 찾은 다음에 복수해줘야겠어 알겠어? F녀석이 왜? 아아 놀래라 F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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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느려 F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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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도망시자 F녀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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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녀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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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명화 포션, 신속화 포션 투명화 포션 왜 이렇게 많아? 붕덩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? 찾았다 첫번째 보석 첫번째 보석을 얻었습니다 이걸로 슈퍼바워 힘을 얻어야겠어 4개를 모아야된다구 냄새가 난다 F녀석, 내 친구들을 죽이다니 난 첫번째 보석을 얻었다 4개의 보석을 찾으면 널 갈기갈기 죽여줄거야 와이 나의 동무충이 망을 먹었다 내 몸매 닌 동료들을 먹고 강해졌다 너까지 먹고 강해질거다 뭐지? 몸통밖에 없는데? F가 왜 이렇게 분육질 몸매가 된거지? 어 놀래라 어 놀래라 F 여기 숨어있었구나 뭔가를 찾은거니? 두번째 비밀번호잖아 아 보석을 두개나 찾았어 우리 여기서 F를 물리치고 탈출할 수 있을거 같애 삐 아 아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도대체 뭔데 저거 음 맛있다 F 음 어디갔지 F? 주명아 보셨될 바랍지롱 음 음 음 음 어딜간걸까 아 아 거기서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안 보여 F 안 более 음 아주 맛있군 F 음 음~~ 어어? 음? 음 ... 냄새가 많다 응? 弟. 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맛있단 많음 에에에엥 근데? 어 Jasmine alguns vida 졸icydon rockets 광p così wwe 광p swing wwe 엉망이 간담 솔솔 él wtedy 아 아 아 아 빠빠빠빠빠빠 어? 아악! 빠 타받다! 빠아악! 아악! 너를 잡고 파워 파고나! 아악! 으응! 으응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뭐야? 뭐야 B가 우리 구출하고 있잖아? B야! 야ù! 으어호호호호호 trustee 기우야 너 도네츠 지금까지 뭐 했어? 구술 빨리 줘봐 B? 구술이야 이거? 기우!!! 너 엔더칭 주잖아!!!! 어얇 네번째 빌복 보슷갈夏였잖아 어 비닉! 너무 와 하아아 skys Нет F야 넘어와봐 intricate 퀴 habio 버척 에프야 너 모아봐 어 악 어 뭐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고 신기함 풍경인데 하지만 에프 에프 겁나 느리다 에프 이걸로 먹으러 뭐야 얘들아 내가 내가 뛰어내릴게 나의 희생을 내가 희생했어 얘들아 내가 희생했다 내 머리 위에 올라타면 뛰어내릴 수 밖에 없지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어어 열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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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렉 걸렸다 일렉 걸렸다 나 죽어 열로 데려와 어허허허허 으음 P-P-P-P-P-E w만 남았다 w 너만 남았어 나한테 진주가 있다 나도 있다 왜 근데 진주 맞네 나갈수 있을걸 나에게 줘 내가 나가겠어 알았다 잘봐라 모두 6개야 6개 안에 나가보도록 하겠어 부사 조 W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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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W가 두명 썼네 W 잘했어 W F다 Q 뭐하는거야 내가 대표로 갔다오겠다 다 보여 F가 몸에 올라타면 용암으로 가 내가 먼저 가서 유인할게 아래에 있을거같은데 슝 내려간다 컨트롤실력이 형 확산됩 보석하나만 brar주면 돼 왜 오늘 하는 거 봐 너희들을 탈출하게 냅둘서 넙둑 따라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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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프 이 녀석이 또 몸에 올라타 야 뭐야 야야야야야 얘들아 내가 맛있어 에이 에이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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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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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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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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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니가不 Nation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b 으흓 헉 굿 어 잠깐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봐 난 조정당하고 있었었어 어 몸이 뭐 tee..놈로 많이 움직인 거 있지 됐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으아 쓸모가 왔다 야 이걸 막으면 오늘이 어떻게 가 어떡하지? 하나를 못 찾겠는데? 1 1 땡 2 그냥 하나 찍고 나가자 1 1 1 1 1 2 3 4 1 2 1 2 1 1 2 안보여 내가 하나 찍고 나가야겠다 뭐야 비밀번호 찍고있어? 오! 온다! 온다고? 오! 커뮤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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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온다! 안돼! 부셨어! 오! 빌리번호! 온다고! 온다고! 빌리번호! 빌리번호! 빌리번호 뭐야? 1280이래! 1280! 어디갔지? 어디간거야? 잘있어! 오! 깜짝깜짝 으앗! 으앗! 뭐야! 뭐야 여기 어디지? 여기는 F의 정상? F 동굴의 정상이야 뭐라고 써져있니? 정상 올라가면 슈퍼... 수능력 파워로 얻을 수 있다고? 헐 안된다 안된다 그것만은 안된다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 내 손을 잡아 흐잇 야야야야 Q가... 피가 날라갔어 피가 날라 오케이 총력권이다 모두 모여! 모두 모여! 하나 둘 셋! 발사! F가 몸통이 뚫리면 우리의 승리인건가? 난 부활했다 뭐래? 뭐?? 야 뭐고 팀킬해버렸어 야 안된다 죽어라 죽어 뭐? 누구야 왜이래? itudes 얘를 언제까지 불안해 남학 전 가 procure ㄱ 낱 야 좀 죽어라 ㅋㅋㅋ 자 이렇게 엘프를 물리치면서 알파벳 팀의 승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